청양고추도 타요 파란색차도 타요 패키지 저저도 타요 막내요 PEA 분실이 젓가락 모짓 칼 아르바이트 링락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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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답해주셨어 6 5 4 3 2 1 포즈 막 갔어요 10초만 더 10초만 더 100만 기념 그리고 막방 기념 아 맞아요 여기 모게요 제일 신났네요 수빈이 형 저 치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즈 맞죠 먹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뭐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? 소스인가요 야 매점 갈 거면 빨리 갈래 야 매점 갈 거면 빨리 갈래 나 양치할게 얼굴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? 아 너무 너무 생각 안하고 웃어드리는 것 같다 어 멀쩡하네 웃어봐 그렇게 웃어봐 아 아까 건 내보내면 안됩니다 아 아까 건 내보내면 안됩니다 그럼 진입장에 있어요 아 잠시만요 어떻게 웃으세요 아 이거 카메라 보고 울먹고 해석으로 만지게 웃는 거 같다 했는데 쫄쫄지 그냥 웃고요 오호호 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 오 호호호 어 으악 저풀하면서 불에 내꺼운 해산안 한도 전보다 더 뜨겁게 참사같은 와 노웨이 그녀만 보면 외롭지않아 슬픈만봄 정말 사랑처럼 다른 표정은 아이고 귀여워라 아 네 저희는 지금 더쇼를 하고 이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지금 낯설었는데 아침부터 이제 녹화를 하고 라디오도 하고 정답입니다 조금을 만날 생각하니까 벌써 긴장되는데요 조금 싫어 조금 싫어 희하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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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누구한테 그렇게 침착하네 되게 침착하니 은근히 이 미어산 유진 유미 수빈 핸섬 핸섬가이 큐티보이 핸섬가이 날씨가이 청춘생활입니다 저걸 흔히 나르시즈니 저보고 나르시즈니래 생선 현장 미니 생선 소시지 석 석 석 석 석 석 고소 석 네? 네. 언제는 없지? 나 왜 늦게 먹을까? 아까 여기가 살짝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야지 이런 거 아니지? 사전 녹화가 마치고 MC 준비하겠습니다. 20분 남았는데 생각하기까지 MC 10분 남았는데 생각하기까지 너무 섹시 오늘은 이렇게 약간 스포티한 컨셉이어서 이렇게 밥은 테이스티 옷을 이렇게 운동복 같은 거 입어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주근깨까지 생기고 약간 살짝 탄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. 표정으로 말해요. 예스 아이 캔 살아남아야죠.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명언을 다 쏟아 부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무대였고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모아분들이 함께 3주 동안 저희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요 데스 이수닝카이 네 저희가 매일 가지 형 맹구자님 소울이 시켜서 다시 뭐지? 해 해 땡큐 도와주세요 네 나 이 정도 하고 힘들어? 네 힘들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미안하다 힘들다 나도 좀 힘들어 오랜만에 데뷔 무대 하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게 나오고 옷도 비슷하게 입으니까 좋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 기분 좋게 마무리 한 거 같은데 왜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 커뮤니어로 진행을 오 괜찮은데? 오 잘하는데?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인사고요 두 개 빼? 한 책에 올려? 마지막 두 개 뺀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만 나만 신선을 느끼면 거들먹거들 묶었다가 아침 먹고 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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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, twice! 그래! 예! 그렇듯! 감사합니다! 사랑해! 좋아, 좋아! 파님의 감독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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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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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아! 우어! 감사합니다. 3초 시간!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